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석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SV인베스트먼트 코드번호는 289080입니다. 현재 10월 21일 수요일이고요. 3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에 매일같이 영상을 꾸준히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매매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바뀌는 부분들이 있죠. 다만 기업에 대한 내용들, 이런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용이 다소 중첩이 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죠. 그래서 창투사 섹터에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현재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테마가 붙었고 이뮬메드라는 투자하는 회사가 이뮬메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현재 SVA인베스트먼트가 지분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자회사인 이뮬메드가 코로나19 치료제 러시아 임상 이상을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 그래서 5일선 정도로 다시 회복을 하고 오늘은 좀 5일선 정도로 지지를 받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어제 좀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막 크게 기대했던 것보다 큰 슈팅을 나온 흐름은 아닙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큰 슈팅을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 종목으로 계속해서 넣어놓고 봐야 되는 종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거였죠. 7100원에서 7400원 정도에서는 조금 더 이런 트렌드적인 부분들이 돌파가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주목을 하면서 대응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어제 종가에 좀 늘려줬고 오늘 시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잘 시작을 이제 7285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7285원부터 시작을 해서 단기간에 한 5,6% 정도 슈팅은 나왔으나 그렇다고 해서 한 10% 정도를 기대했다 아니면 20% 정도 상승을 기대했다고 하면 현재는 또 어떻게 보면 또 물렸다라고 표현이 가능한 진짜 대응하기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대응하기 진짜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종목 그런 수급적인 요인들을 보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사면은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들이 사는 거 보고 개인들이 또 사면은 또 외국인들은 팔고 계속해서 주고받고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외국인들이 사가지고 올렸다라고 하면은 또 오늘 개인들이 사고 약간 주고받고 식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도 참 어렵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 그렇다고 해서 개인들이 수익을 못 봤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거든요. 외국인들만 수익을 봤다. 이것도 좀 논리가 안 맞는 종목인 것 같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단타 천하제의 단타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종목은 천하제의 단타 종목이 된 것 같고 어쨌든 거래대금이 활발하죠. 현재 거래대금이 뭐 분봉 차트를 한번 볼까요? 분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3분봉이나 5분봉 기준에서 보시게 되면요. 현재 거의 한 322억까지 나옵니다. 5분봉 기준에서 최대 거래대금이 그리고 평균 거래대금은 한 250억 가량까지 나오니까 이 안에서 다 단타를 단타만 하고 있다는 뜻이죠. 단타. 단타만 하고 있고 거래대금은 활발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좀 오후장이 되면은 오전장에서는 엄청나게 천하제의 단타가 벌어졌다가 오후장 한 10시 반 정도 10시 정도 지나가면은 거래대금이 쭉 사라지면서 또 시초가가 또 어디서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또 천하제의 단타대회가 펼쳐지는 것 같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답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아무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어제도 거래대금이 한 6,600억짜리 거의 6,700억짜리 양봉이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5일선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결국에는 이 양봉의 중심값을 훼손을 하지 않는 선에서는 매수 관점은 유효할 것 같아요. 근데 손절이 타이트하게 걸면은 또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이 변동성에 손절만 주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손절을 또 안 걸게 되면은 또 이 변동성을 또 견디지 못하고 밑에서 또 매도를 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준가를 정하면서 그 기준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중심값은 6,665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심값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중심값을 훼손을 하지 않죠. 이 기준봉? 이 봉에서도 6,090원이 기준가였는데 이 구간을 이렇게 은봉으로 내리 꽂아도 또 매수세가 또 반발 매수세가 바로 발생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2봉 있죠? 어제 발생했던 2봉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못해도 6,000원대 초반대에서 여기서 만약에 깨진다 라고 하면은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좀 더 나는 공격적으로 아니면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 단타는 언제나 가능하지만 한 6,665원 정도로 기준을 삼아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매도로 볼 이유도 없지만 또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하게 되면은 이 흔들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멀미나는 롤러코스터 종목 같습니다. 네 이상 SBA 인베스트먼트 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성공 투자하세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요.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0월 16일, 10월 15일, 10월 14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39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흥국화재우가 추천이 나오고요. 현재가 15,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450원, 손절가가 14,2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목표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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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